국회 부산도서관장 직무대리 현은희입니다. 의회도서관의 최초 지역분간인 국회부산도서관 건립과정을 짧은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저희 국회 부산도서관은 의회 민주주의 가치가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지방의회 정보센터를 운영하고 국회도서관 의회법률정보서비스를 연계하여 차별화된 공공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준비하였습니다. 또한 영남권 최초의 국가도서관으로서 지역주민들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여 부을경의 대표적인 정보문화 인프라로 자리매김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